아! 니 신기한데 니가 버튼 누르면서 니 자세했잖아 눌렀어 형만 찍을거야? 지금 돌고 있어 알고 있지? 응 형만 찍을거야? 어 왜 나만 찍을게 어..나올래? 아뇨아뇨 말할게 라면 먹을라고 어 라면 먹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2PM 백스테이지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멤버는 태견, 찬성, 준호 하지만 찬성, 준호는 밤을 먹으니까 나도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서포트를 보내주셨다군요 아리가또 땡큐베리 감사 앞에서 먹고 있는건 황찬성입니다 젓가락이 보이죠? 자 한번 열어볼까해요 자 초록색 그린티와 이네요 열어봅니다 왜 이렇게 초점이 안맞지 이거? 초점 됐어요 풀어보죠 리본을 풀었습니다 리본을 풀면 스티커가 보이네요 포커스 왜 이렇게 괴로울 사람한테 얘기해줘 포커스 포커스가 왜 이렇게 안맞죠? 포커스가 안맞습니다 자 이걸 찢을게요 서포트 언박싱 유튜브에 올리는거 자 이 제품에는요 뭐가 들어있고요 자 우선 서포트박스를 한쪽 열었습니다 아 노란색 리본이 보이네요 자 우선 다음걸 열어봅니다 아 숟가락도 보이네요 우선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었더니 뭔가 내용물이 참 많네요 내용물 한번 열어볼까요 우선 이 노란색 리본을 듭니다 아니 내 손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다 노란색 리본을 들었더니 3단 뭔가 나오네요 역시 밥은 저기있어 찬성이 어 아 괜찮아 박스 여는거니까 찬성이 리본 저기있구요 어 자 그 다음에 어 이게 뭐죠 이건 왜 이렇게 초점이 안맞는거야 내 카메라 왜이래 자 이건 핸드폰을 바꿔요 샌펠레그리노 포멜로 그래브프루트입니다 그건 뭐야 밥이랑 반찬 내꺼랑 똑같은거 아니야 저는 따로 꺼내야 돼 아 나 또 따로 들어야 돼 여기는 반찬만 있어 아 그래 그래 어쨌든 자 그래서 샌펠레그리노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꺼내보죠 이게 뭐죠 아 이건 드라이아이스네요 자 그 다음에 어 물이 있는거 같아요 아 그것도 준호가 또 이런것도 갖다주네요 자 그 다음에 물은 처음보는 물이네요 다이아몬드 EC 미네럴 아 내추럴 미네럴 워터 강원도 철원군에서 왔네요 강원도 철원군에서 왔네요 강원도 철원군에 가면 그렇게 눈을 많이 채워야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크 어 자대배치 받아도 철원은 안갔으면 좋겠네요 아 아 옆에 또 뭔가 있습니다 옆에 뭐죠 땡큐 뭐야 이거 두란 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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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도란나 두란 두란은 가수이야 두란두란은 가 두란두란은 가 마무마일 대잔치입니다 도란 바이 사모님 도시락에 도란이 뭘 뭘 도란이 뭘 도란 도란 도란내 자 마무나일 대잔치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안에 어 안에 하나 더 있네요 이게 바로 도란바이 사모님 도시락 물티슈입니다 자 박스 안에 물건은 다 끝났어요 안녕 박스 그 다음에 다음 상자를 열어볼까 해요 다음 상자는 누가 봐도 TY죠 자 리본을 풀어봐요 리본이 생각보다 잘 묶여있네요 한 손을 풀기 힘든 리본이에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예 안 열려요 괜찮아요 찬성이가 도와주겠죠 뚱뚱한 손 등장 손이 좀 뚱뚱해도 이런거 잘 풀어 그럼 자 풀었어요 자 다시 한번 더 옆으로 해야지 옆으로 해서 풀어보아요 그리고 찬성이가 위로 조심해서 올려놓아요 왔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옥체견만 있으면 돼요 Chinese Fans Union 아 Chinese Fans Union에서 보낸거야? 아니면 서포트는 또 딴 데서 온 거고 아니네 다 거기서 온 거네 그렇군요 다 Chinese Fans Union에서 왔군요 근데 왜 이거 왜 이거 포커스가 안 맞을까요? 이렇게 눌러야 되나? 아닌데? 이건가? 핸드폰 바꾸라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니쿤씨가 이렇게 만든 로고는 로고입니다 대견 대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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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는 로고다 로고는 로고구요 하하하하 그래서 나의 인생에서 옥체견만 있으면 되니까 나중에 컵케이크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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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설탕 컵케이크 아니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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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stand 하하하하 안뇽 네 그래도 포커스가 안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찍으면 되나요? 어 이렇게 찍으면 나오네요 네 얼굴 하나씩 있어요 어 옥태균씨는 저 일본에서 윈터 히토리 할때 찍었던 잡지사진이구요 그 다음에 이준호씨는 우리 팬미팅할 때 설날 팬미팅이지? 한복 입은거 네 설날 때구요 준케이씨는 아무리 봐도 팬사인회 일거 같고 황찬성씨는 언제에요? 미친만이야 팬사인회 일거 모르겠다 저거 그리고 우영씨도 팬사인회 일거 같은데 사실 언제인지 잘 모르겠구요 그 다음에 닉쿤씨는 아무리 봐도 자기 혼자 셀카네요 네 어쨌든 예 이 차이니스 팬클럽 유니언에서 보내줬습니다 예 예 팬다트라이브 폴쿤 태켓 하트어택 디얼 장우영 더맨 장우영 제이홀리 다슬링벼 찬성 이렇게 합쳐주셨습니다 공? 어 다슬링벼 찬성 다슬링벼야 나? 어 네 다슬링 나 곰이래 너 원래 곰 너 원래 곰 되게 옛날부터 널 좋아해주신 옛날에 곰 뭐 옛날에 곰이란 별명 있지 않았나? 곰 찬성 야 곰 있지 않았냐? 근데 곰같이 생겼나봐 부치면 별명이죠 그렇습니다 부치면 별명이죠 뭐 네 중국표현 연합인거야 그냥?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잘 먹고 힘내서 중국과 하고싶어 워신자이 샹취 종구어 중국어 어떻게 좀 풀어줘 봐 예 그거는 저희가 풀 수 있는게 아니죠 네 어쨌든 진짜 목이 간지럽어요 어쨌든 그러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죠 잔성아 손이 없어 했는데 핸드폰을 들고 있고 아 생선이 보입니다 아 생선이래 새우가 보입니다 젓가락 없나? 젓가락은 안들어있어 나 안에 있을텐데 그거 안에 있어 아 그렇네 바보였습니다 조정아씨가 들어왔습니다 방에서 방송중이라고 써놔 자 먹겠습니다 자 우선 이건 뭘까요 이건 새우입니다 새우는 지금 두손이 없기 때문에 어 나 지금 이렇게 되잖아 아 예 새우입니다 바본가봐 새우는 손을 깔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따 먹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새우는 손에 올라오는 것은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 잡채가 있어요 아옥 맛있네요 예 벌써 힘내라고 하는 건 뭐죠? 저 아직 안 힘들어요 자 그러면 어 힘낼게요 자 그럼 저는 밥을 먹으러 사라지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 공연장 오시는 분들은 여기 화장체육관 언덕 위에 있습니다 다리 튼튼하게 어 넘어지지 마시고 예 여기 뒷문에 후문에 저기 그거 있더라구요 그 뭐냐 버스 올라오더라구요 버스 타고 오시던지 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 공연장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어떻게 끄는거지 롤롤롤 롤롤롤